스윗사랑! 일단 스윗사랑 빅몰이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느낌의 분과 함께 해주세요?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네요 진짜 반찬이 없다 진짜 저희가 바라는 분이 남아계신 것 같고요 진공만 남았다고 봅니다 스윗사랑 뒤를 돌아서 와주시고요 어 떨어지면 탈락이 어 떨어지면 야 이거 재밌다 하나 둘 셋 진짜 여기 이번에 또 떨어지네 소리가 안 들리네 스윗사랑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진짜 반찬이 너무 없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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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윗사랑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다섯 명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? 잘 되면 명예 스윗사로 해가지고 명예 스윗사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하모니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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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펠링하면 대봐요 진짜로 하 어머니가 하모니잖아요 저 장면이 무서워 지금 너가 살려주신 거 같은데 우리 엄마들 김옥정인데 왜 하모니 빨리 해봐 하 어머니 하 어머니 하나, 둘, 셋!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안 하실 거예요? 어 뭐야 이거? 혹시 그러면 스위스로 지금 뭐 커플이 됐지만 탐나시는 분 있습니까? 자, 안 됩니다. 왜 안 돼요? 왜 우리는 픽스입니까? 왜 우리는 픽스냐고요? 싸이 형 정말 좋아. 그럼 이렇게 해요.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. 아니 그렇게 하지 마. 아니 그렇게 하지 마. 그냥 갈게. 잠깐만요. 혼자라고 했으니까. 너 일단 마이크를 내밀어. 형 그냥 다시 들어온 거부터 다시 하면 돼. 편집을 해야 돼. 아니 그러니까. 아니 형이 마이크를 두 개 들고 하나를 손 쪽에 받아요. 진짜 왼손이냐 오른손이냐? 궁금하다. 궁금하다. 뭐가 달라? 형이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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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어요. 정준화씨. 정준화씨가 눈치챘어요. 야. 뭐야. 형 정말 두뇌 회전 빠르네요. 이것도 모를 줄 알았냐? 자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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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라 할 수도 있어. 나 또 이걸 상의하면 내가 모르겠네. 준화 형은 반대에 익숙해요 또. 반대에 익숙하네. 자. 스윗스로우. 하나. 둘. 셋. 나는 괜찮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형 이따 한 번 더 봐요. 자 질질질 한번 합시다 질질질. 형 안 돼 형 누워있어야 돼 형. 난 쥐 드래곤 했거든. 누워 누워. 누워. 잠깐만 있어 봐. 잠깐만 있어 봐. 형이 충격받는 척하면서 누우면 돼. 알았어 알았어. 하나 둘 셋. 아씨. 하나 둘 셋. 아씨. 아씨. 야 뭐하는 거야 빨리 들어와. 이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야. 아 저거 누워있어요. 이 정도 눈치. 게을러서 그래. 게을러서 맨날 누워있잖아. 이거 알면서 이거 알지.